아끼다가 똥된다 회차 소비하는 삶 헛! 아아아아아아아악 하나 더 아잇, 어 요번엔 잘 나왔어 아잇 젠장 왜 이게 이렇게 나와 이번에 이번 턴에 들어온 자식 잠깐만 다섯개 남으니까 벌리고 와볼까? 자 일단 됐어 다섯개 남으니까 쓰자 삼십파이 오오오케 오오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9개 오늘 블루아커스 홀 필요하니까 2개는 돌려 아홉개 38개 아! 아 다고는 못가네 죄송합니다! 소소합니다 여러분들! 어허 깜빡했다 아 사면 되지 구하면 되지 구하면 되지 구하면 되지 구하면 되지 어 구하면 되지 어 구하면 되지 빨리 빨리 구하세요 한 분 그 얼마였지 몇 개였지? 아 그린 다.. 어 그린 쓰면 되지 야 그린 다 써 이씨 몰라 그린 다 써 잠깐만 그린 다 쓰고 와 아 이거 딜레이 생기지 말자 아 이거 다 써 어쩌고 이거 내 그린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또 구해 음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다 써 다 써 다 써 어 어차피 일곱 개나 뭐 그거나 뭐 그거지 자 9개! 오 일곱 개 오 나쁘지 않아! 나이스! 오케이 아 활살라 했는데 어 어 아 아 활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나? 아 근데 오늘 소울 많이 구했다 그 다곤지역을 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의 새직업을 위한 새실의 증표이네 이러면 바로 전직이 되는 거 아니야? 개쩌네 오늘 그린 아쿠아 소울을 저희가 사용해가지고 일단 다음 전직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못했어 자 가보자 마수의 재단 자 가서 이거 전직한다면 이걸로 던전 사냥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자 발큐리아 새실의 자식인가요? 대단하군요 이곳에 올 생각을 하시다니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이곳에 온 것이지요? 설마 크라켓님을 마주하러 온 것입니까? 뭐야 크라켓님은 굉장히 영리하십니다 동족조차도 잡아먹는 분이신데 과연 당신이 크라켓님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셋이 따위게 봉인당했지만 당신이 무시할 존재는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크라켓님을 마주하고 싶으신 거라면 흔쾌히 문을 열어드리지요 하지만 당신이 배우지 못한 발큐리아 직업부터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하겠습니다 그저 절 따라와 주신다면 크라켓님을 마주할 기회를 드리지요 크라켓님을 봉인을 풀기 위해선 각 던전의 마물들과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스킬레톤 스컬리언 스킬레톤 와이번을 각 10마리씩 잡아오십시오 이란 씨 아 이거 실화야? 전직서 뭐 얻어? 이거 얻었는데 전직서 안 얻었어 다군가자 오늘 다군가기로 했으니 다군가자 아 아 음 짜증나네 하아 내 인생 음 1차 전직에서 그걸로 사냥해가지고 열심히 광속레버를 하려 했으나 저거는 오늘 죽도록 해야지 1차 전직을 할 수 있을거고 1차 전직이 걸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거 같네 나는 저걸 본 순간 퀘스트를 포기했지 음 아하 뭐 시간될때마다 하면 언젠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2회차 3회차 음 디바닉 뭐야 디바닉 굉장히 약해보이는걸? 아 그래 어 야 디바닉 재꼬 왔다갔다해서 발교리와 스왑도 어려웠겠다 생각해보니까 평타 사냥했어야 됐네 어 이게 진리구만 어 뒤져 뒤져 이C 뒤지라고 내가 다음 회차에 3차 전직을 하면 아 3차 보조 업그레이드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겠지 보조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 미친 우와아아아아아!!! 미친 한 번에 다 나왔어 수로로로로로로로로! 따아아아!! 레몬아, 미친 야 미친 이게 한 번에 나와, 이게 중요한거지 이게 나왔어 한 번에 아쿠아 소울이랑 야 오늘 개꿀인데 이거 무조건 해야되네 아니 솔직히 회복, 회복해주는 데 있자 드럽게 아프네 아이, 드럽게 아프네 여전히 내가 피 컨트롤 하면서 해야겠다 이거, 제가 컨트롤만 잘하면 피 안달고도 좀 할 수 있겠네요 회복포션 몸 안에 다른건 있으니까 오천짜리 좀 쓰면서 오, 야 이거 우클릭 잘 써야겠다 우클릭 쿨타임 짧네 이거 우클릭만 잘 써주면 피관리 좀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좀 잡기 힘들겠는걸, 얘? 여전히 쉽지는 않은데? 야 그린 아쿠아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이 그린 아쿠아솔로 이제 뭔가 세실의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곤지역 디번에 가면 얘 디번에 가면 얻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디번에 가면 열 개 언젠거 아니야? 아 두 마리라고? 두 마리가 더 잡기 쉬울 수도 있어 두 마리 한 번에 하면 피 쭉쭉 어! 두 마리면 피 쭉쭉 차 아 두 마리 해야되겠다 자 자 아 아 피 뭐야? 나 피 많으니까 이거 사냥하기 개 편하네 이거 베르세르크 우클릭 좋습니다 이거 사냥할 때 이거 베르세르크 우클릭이 엄청나네 얘 일단 한 명 죽교 또 어이씨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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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클릭 한 마리 쓰자 한 마리밖에 안 맞았다 자 두 마리 와 강화권 왜케 잘나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강화권 진짜 잘나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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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강화권 이거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강화 엄청 많이 시킬 수 있겠는데 많이 잡으면 이 이 시킨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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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놈아 아니 미 깜짝이야 나 풀피된줄 알고 욕할뻔 했잖아 우어어억 가면 강행 나왔다 와 나 풀피된줄 알고 욕할뻔했네 우와 야 야 방금 10% 확률로 피회복 Chew 연속으로 3번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메이플 메이플강어로 따지면 엄청난 운이거든요 저 이거 바로 도박하러 가야되는거 아니야? 장난이구요? 네.. 그러지 않을게요 일단 평타사냥은 이렇게 하는게 제일 나은데 아 근데 진짜 피 많이 단다 근접해야하면 여러분들 피가 많이 달아 이거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베르.. 아 그 뭐지? 제가 다음 전직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디번사냥 개빨라집니다 어.. 이거 제가 원거리로 하면 사냥이 좀 편해져가지고 원거리사냥이 필요하네 아 근데 이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얘 지금 안잡으러 가고 발큐리아 케이스 깨러가는게 이득이긴 한데 이거 케이스 너무 오래걸려가지고 저 사냥하러 온거에요 어 이거 오늘 원래 디번 좀 케이스 깨고싶어가지고 이번 회차에나 붙게되면 가면 한번 10개 구해보자 다음에 차이부터는 시작하자마자 제가 저것들 스킬레톤 좀 잡으러 가죠 10분씩 타이머 재가지고 저 젠타이밍 똑같이 해가지고 연속으로 따다닥 10분마다 잡으면 금방 구할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100분은 걸려 엄청 오래걸려 저거 한 2회차정도 걸릴거 같아요 제가 독식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전쟁시간 되는 여러분들 어.. 저거 좀 구하러 가야되겠다 아이씨 아이씨 근데 얘 더럽게 세네 아 쎄다 아 이런 쿨타임 없잖아 봐봐 만약에 이런 때리는 쿨타임 없으면 기본 개빨라져요 아이씨 뒤져 아 이거 궁극기 한번 이따가 써야되겠다 회복 지금 하기 귀찮아가지고 3,000포션 써야지 아까워 너무 포션이 와아 와아아아 방어를 깎아 미친 아 이거 이렇게 해놔야되 이거 이거 드롭되는거 느껴져야되 깨진 아쿠아솔 느껴져야되 내 몸안에 회복 5,000짜리 어딨어 아 5,000은 좀 아깝다 아 좀 모았다가 한 번씩 하자 가면이 좀 안 더 야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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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극기 와아 쭉 달았네 두마리씩 해야되 이거 두마리씩 짜봐야지 아 이거 세마리 사오는 루트있으면 좋을텐데 이거 루트좀 짜야되겠다 어디서 세마리 끌고올수 있는지 이거 세마리 사냥해야되 두마리 사냥보다 세마리 사냥 시작하자 루트좀 보자 여러분들 현명의 사냥합시다 어 아 근데 이거 루, 두마리 루트가 최대인거 같구요 아 여기서 여기있는 애 저기있는 애 여기있는 애 끌고와봅시다 야 어 열로 끌, 끌고올수 있네 오네 야 타겟이나 오네 자 끌고와 얘 여기있으면 올겁니다 자 두마리 왔구요 세마리 왔습니다 자 한마리 도망간거같은거 아 왜 쟤가 도망가 궁극기 한 번 해보자 일단은 지금 안될거 같아도 아 좀 오래걸린다 근데 세마리가 확실히 그치 궁극기 있을때만 세마리 하자 이게 궁극기 있을때만 세마리 해야될거 같아요 조금 오래걸린다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진 않은데 조금 세마리네 궁극기 있을때면 바로잡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까 궁극기 사용했더니 피 5만대더라구 어 어 됐어 헤엑 야 가면 두개 야 가면 나왔어 어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니 미친놈인가 이거? 학업회복부션 500짜리를 준다고? 어 야 금방 나와 금방 나온거 저쪽에 텔레포터있구나 두마리 자 빨리와 자 세관리하고 자 세관리하고 와 잡기 빡세 자 디만아 빨리 죽자 오우씨 야야야야야야 잘못하면 뒤지겠다 아닌데 나 뒤져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호물량 있잖아 여기서 태어나잖아 여러분들 아니 에픽회복부션 쓰기싫어 진짜 그냥 죽으면 죽을게요 그냥 에픽회복부션 쓰는거보다 난 지금 겸치물량 하나 보호물량 쓰는게 나 근데 죽지않지 이제 오케이 쓸타임이 왔는데 내가 쓸게 세마리 아닌데 와 아 진짜 어 뭐야 누구야 어떤 시끼야 어 어 보이지않는적이 있어 아니 미친놈아 아니 미친놈아 아아아아아아 아 귀신이 나 죽였어 아이 근데 피풀이다 아이 오히려 나 아 아아 밟았어 젠장 진짜 흫 와아아아아아 아아 와아 와아 괜찮아 밟아도 괜찮아 밟아가지고 이거 나왔어 어 아니 미친 백강화하고 나왔네 자 방어를 강화하고 오자 아니 미쳤어요 개꿀이잖아요 어 아 아 이거 블루아쿠아쏠 30개 있으면 지금 비닐강화 한번 시킬 수 있는데 블루아쿠아쏠 아 부족한게 좀 아쉽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아 아 아 아껴두자 이제 앞으로 아껴두자 그래 그래 이런거 다 아껴둡시라 자 다시 갑시다 뭐 두개 쓰는거야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어 어 합시라 근데 여기 가기전에 다운로너 입장권 가기전에 한번 돌고 오자 에이씨 잡아야지 그래도 언젠간 어 애들이 경쟁자가 늘면 이거 잡지도 못하는데 한번씩은 잡고 가야지 한번씩 보고 오자 지금 이번 턴에 없으면 포기해 아 그 판다님이 시간마다 그 잡고 있을텐데 내가 잡으라고 해가지고 어 있네 어 와이번 안녕 아 이거 이거 잡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어 이거 아쿠아솔 나와가지고 개꿀인디 얘 열마리 잡으라고? 새끼리 했던 마이번 맞지? 하이 얘를 잡기는 쉽지 않다 기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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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 잡기 힘들었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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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어? 미쳤네 뒤져 뒤져 빨리 자 1632 1632 1632 1632 자 1632 와아 아 나 이제 내 눈에 이거 도박할 걸로 보여 이거 블루아쿠아솔 늘리는 도박 에이씨 더럽게 조금 나오네 자 됐어 아니 블루아쿠아솔이 많이 필요해서 도박 돌리는 거예요 블루아쿠아솔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면 제가 턱강화 3번이 가능하고 블루아쿠아 비늘강화가 1번이 가능한데 블루아쿠아솔 120개가 필요해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전직한 다음에 2차 전직을 시킬 때 굉장히 또 80개인가 얼마나 들지 않냐 엄청 많이 필요해 퍼플아쿠아 퍼플이래 블루아쿠아 자 지금부터 타이머 돌려놓읍시다 타이머가 여깄다 돌려놓고 한마디 돌고 와야돼 어딨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 회복하고 회복할거 없었네 그 판나님 그 나락에서 개 잡았어요? 뼈대기 누구요? 스컬리언이요? 네 뼈대기 네네 잡았어요 몇분뒤에 쟨대요? 한 10분에서 10분? 그쯤 쟨대는거 같아요 눈물 나네 제가 그 퀘스트가 떠버렸네요 그 이제 앞으로 좀 잡아야되긴 해 나 안잡을때는 잡아도 돼 얘는 안잡았겠지 얘 잡는 애가 있겠어? 메로우고기 드시고 다곤잡는거 어때요? 저기요 저기요 네네네 홍바 이새끼 누구 여기 시민이에요? 아니 저희 시민 아닌데요 아니요 오케이 홍바님이 다른쪽 시민이실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 사람 죽이러왔거든요 왜왜요? 왜 죽이러왔어요? 홍바님 홍배나셨다 홍바님 홍배나셨다 여기 홍반하는 디스코드 닉네임이 있는데요? 미친놈들 페이여서 그래요 여기 아니었냐? 여기 맞네 동명이인거 같은데 동명이인거 같은데 선생님 제가 아버님 네 제가 푸카를 잡고 있거든요? 푸카를 잡고 있는데요 네 방해한다고요 니네 시민이 아니 시민이 방해를 당하는 왕의 계승자가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안죽이고 있는데 방해를 한다니까 경고를 했는데 그래요? 미친놈 진짜 죽여 그럼? 네 한마디만 할게요 개 미친놈이네요 들었냐? 이 미친놈아? 홍바님 잘 새겨드리셔야 되겠다 제일 나졌네 아 북한강 개마나 바닥에 뿌리고 다녀야지 먹으러 가야되는데 어? 쓰샷 쓰샷 어? 쓰레기 버린다 어? 다시 먹었어 다시 먹었어 먹는 것도 쓰샷 찍었어 어떤 새끼야 지금 응 다시 먹었어 응 다시 먹었어 흑 두루미 새끼야 어? 야 신고한 사람한테 저렇게 말해도 되냐 난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 진짜 나쁜 애야 아 저 아 저 아버님 홍바님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다니까요? 아버님이 그 3회차 전부터 침간소음을 애들 죽였을 때 상처받은 거 왜 생각 못하시죠? 에? 제가 언제요? 와 진짜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진짜 나쁜 거거든요 저 상처받았어요 진짜 와 신방 깎이네 뭐요? 상처받으신 김에 그 상처 찢어서 뒤지시면 안 돼 상처를 찢어서 진짜요? 어?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죠? 와 날넘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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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는 상처받았다고? 울어봐요 울으면 찢어버려야지 울으면 찢어버려야지 예? 진짜? 갈기갈기 찢어버릴거야 방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게 시민분들 저 사냥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래 방해하지마 왜 방해를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해봐 공반료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빨리 아 근데 저 할말이 있어요 어 잘못했습니다 해 잘못했습니다 어땠어 끝 네 꼭 그런거 받고싶나 효과 잡지마요 뭐라고요? 아니 아니 나 다른 애한테 얘기하는거야 나 기본이 다 알겠어요 뭔 새끼야? 아 왜 얘 자꾸 시체가 시체가 나 때려야 미친놈가 아